오늘은 성령연의 두 번째 강의로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자들이 교회에 나가서 신앙고백을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신앙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많아요. 더 많은 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 이제 동정녀 탄생하시고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등등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많은데 성령에 대한 고백은 딱 두 번 사도신경에 나와요. 한 번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라고 하는 말과 함께 그 후에 성령을 믿사오며 아주 간단하게 성령을 믿사오며 한 구절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회에서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은 신성을 가지신 분인 것을 세례의식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에서 우리는 성령의 신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후 4세기경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시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인간이시냐 아니면 인간도 하나님도 아닌 중간단계의 혼합체냐 이런 문제가 주후 4세기경 교회에서 신학 논쟁으로 복잡한 일을 일으켰습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시고 하나님과 비슷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라고 하는 유질론 like substance 하나님과 비슷하다 하는 그런 반기독적인 반크리스도적인 그러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325년에 니케아에서 교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콘스탄틴 대제 로마를 통일한 로마 황제의 경비로 모인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고 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아버지와 동질이신 것을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god man 신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론을 공부했을 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처럼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시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최초의 피조물이고 또 성령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원조부터 계시던 성부 하나님과는 다른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초의 피조물이고 성령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참 성령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도 딱 한마디로 성령을 믿사오며 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논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사미 하나님을 믿는 이상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이상 성령은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진학자는 성령을 힘이다 능력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린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권능 성령은 힘이다 성령은 세력이다 성령은 능력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성령을 천사들과 같은 어떤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피곤할 때 비타민이나 이런 게 들어있는 영양제를 마시면 심의숙 나듯이 성령도 신자들에게 임하여 올 때에 신자들이 힘을 얻고 능력으로는 어떤 세력으로 어떤 힘으로만 오해할 수 있는데 성령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성령시대라고 불러요. 예수님 성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전에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창조하실 때에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니엘에게도 또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기록할 정도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오순절날에는 때때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식이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성령이 머무시는 그러한 시대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 시대를 성부시대 예수님 나셔서 성천하시대까지를 성자시대 그리고 성령이 오신 이후를 교회시대라고도 부르지만 성령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성령을 어떻게 설명할까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 다음에 지혜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이 영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던 아프리카 주제 서양 성교사가 이제 이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하나 구해다가 세 장에다 집어넣고 그 흑인 신자에게 부탁했어요. 이거 창고에다 잘 보관했다가 주일날 내가 설명을 할 텐데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그때 그걸 가져와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성교사가 구해온 비둘기를 세 장에 넣고 창고에다 보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이 돼서 성교사님이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그 저 내가 잘 지켜두라고 했던 비둘기 그 가족에 그랬더니 아 슬픈 표정을 지면서 성교사님 성령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아 그 무슨 소리냐 했더니 갔다가 창고에다 놨는데 쥐가 그랬는지 고양이가 그랬는지 가지러 가보니까 그 깃털만 몇 개 남고는 없어졌어요. 성령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설명하려고 했더니 비둘기는 성령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도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도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은 비둘기인가 비둘기가 성령인가 이런 오해가 생기는데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는데 이름으로 하는 말이 단수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3위가 계시는데도 이름은 단수로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of the holy spirit 했으니까 3위가 계시면 세분의 이름들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3위 일제이시니까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으로 단수로 기록을 하고 있으며 성령께서는 성부나 성자와 동등한 하나님이신 것을 신성을 가지고 계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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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세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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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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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3위 하나님에게 각각 거룩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도 성령이 3위 일제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하시는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성자는 출생돼서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옛날 킹잼스의 성경에 보면 오올리 비같은 소원 그랬어요. 비같은 태어난 그런 말이에요. 태어나신 예수님 성령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차이를 말하자 그러면 출생되지 않은 하나님 성부 출생된 하나님 성자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태어나셨다고 해서 안 계신 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 출생이라고 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3위 일체를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샘이 있으면서 동시에 물이 흘러가듯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면서 동시에 성자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동시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지만 같이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고 능력이 동일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신성을 똑같이 가지고 계신 그래서 어느 한 분이 3위 일체 하나님 중에서 어느 한 분이 더 크거나 더 능력이 많으신 것이 아니라 동등하신 신성과 동등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은 동질이라는 말을 썼어요. 헬란 말로 쓰면 호모우시아라는 말인데 영어로 same substance 같은 질이란 말이에요. 동질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나 동질 권능이나 또는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영원성이나 모든 점에 있어서 동질이다. 호모우시아 이게 바로 3위 일체 론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동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세 인격은 3위 일체 하나님 어떤 분이 더 뛰어나고 어떤 분이 더 낮은 누가 더 복종을 받아야 되고 이런 종속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고백한 대로 인간의 언어는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너무나 모자르다. 그래서 어느 만큼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인간의 말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3위 일체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보다는 불완전한 언어지만 그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설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동일한 성품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동질의 호모오시아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3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성과 존경과 영광을 세세 무흥토록 돌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